날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애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시는 애여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주 불죄에서 부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을 당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일이 달량없이 즐거워 추석령에 위로하는 마음속의 자도다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의 모진뿐만 잊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오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위하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일이 달량없이 즐거워 추석령에 위로하는 마음속의 자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의 모진뿐만 이 세상의 모진뿐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할까 카페 301장 한 장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